1. 소리로 듣는 책방 오디오북 어서오십시오. 소리로 듣는 책방 오디오북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네, 잃어버린 너 장편을 시작하고 나서 이렇게 인트로에 여러분들께 인사를 못 드렸는데요. 오늘 잠깐 공지사항과 또 짧은 노래 한 편 들려드리고 본문 낭독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을 제외하고 두 편의 소제목이 남아있는데요. 예전에 장편소설 상사와 마무리하면서 진행했던 댓글 낭독 영상을 이번에도 또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잃어버린 너 마지막 방송 영상 아래에 소설을 듣고 느낀 감정 또는 주인공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또는 책방 주인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뭐 여러가지가 있으실 텐데요. 댓글을 남겨주세요. 댓글 낭독 방송과 그리고 또 귀한 가수분의 노래까지 들려드리는 시간을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 방구님들과 저와의 또 다른 추억을 하나 꾸며보고 싶네요. 많이 참여해주세요. 잊었단 말인가 나를 다 오르던 눈동자를 잊었단 말인가 그대일을 사랑을 하면서도 우린 만나지도 못하고 서로 헤어진 채로 우린 이렇게 살아왔건만 이렇게 살아왔건만 이렇게 살아왔건만 싸늘이 싸늘이 시근차짠 무표정한 그대 얼굴 보고파진 밤이 나 얼마나 많았는데 헤어져야 하는가 다시 아픔은 접어둔 채로 떠나가야 하는가 다시 나만 홀로 남겨두고 낭독해드릴게요 사랑이여 슬픔이여 새벽 새벽과 함께 온 여명이 창가에 빛을 들이올 때가 되어서야 앰블런스는 도착을 했다 하얀색의 자동차에는 하얀색의 자동차에는 낯이 익은 병원 이름이 빨갛게 새겨져 있었다 서울로 가는 동안 그이는 애써 농담을 하기도 했다 나 지금 한양 가는 길이냐 존놈 서울 가는데 꽤 큰 차 타고 가네 그것도 누워서 말이야 그러나 그것도 잠시였다 무거운 침묵이 이어졌다 차가 병원 응급실 앞에 멈추자 그이는 간호원을 불렀다 간호원 나 부탁이 있소 보다시피 내 얼굴이 말이 아니잖소 난 이게 낯선 사람 앞에 나서는 첫 번째 외출이오 얼굴을 좀 가렸으면 좋겠는데 내 자존심이 도저히 허락하지 않는 얼굴이오 간호원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종환씨와 나를 보고 있었다 종환씨가 그이를 내려다보았다 바보 같은 자식 지금 이 시간에 보는 사람도 없어 설령 있다 하더라도 뭐가 어때서 정 그렇다면 내가 널 가려줄게 어때 됐니 그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간밤에 아팠던 사람은 충식씨 뿐이었는지 응급실은 텅 비어있었다 당직 의사들은 그의 몸을 살피었다 그의 팔에 두 개의 주사바늘이 꽂히고 그의 소중한 그곳에 호수가 이어졌다 젊은 의사가 보호자를 부르자 나와 종환씨는 황급히 대답을 하였다 환자원은 어떻게 되십니 이분은 부인이고 저는 친구입니다 종환씨가 대답했다 그러자 의사가 다시 물어왔다 얼굴은 왜 그랬습니까 순간 침대 쪽에서 그이의 짜증스런 목소리가 들렸다 얼굴하고는 상관없는 병 아니오 15년이 넘은 얼굴이니 내 얼굴에는 신경쓰지 말아요 아셨어요? 고맙게도 젊은 의사는 그의 호통에 기분 나쁜 표정을 짓지 않았다 응급실이란 곳이 그렇듯이 그이는 응급조치만을 받은 채 다른 의사들의 출근을 기다려야 했다 회사에서 중책을 맡고 있는 종환씨는 공중전화에 매달려 이런저런 업무를 누구에겐가 죄송하다며 양해를 구하고 있었다 밤에 급히 오느라 반팔 티셔츠 차림에 한 손에는 담배를 놓지 않는 그의 뒷모습이 유난히 쓸쓸해 보였다 양손에 꽂혀있는 주사바늘이 그의 손을 잡는 것도 허락하지 않았다 나는 그의 머리카락을 만지며 바보같이 앉아있었다 응급실 응급실 당직 의사들이 바뀌면서 병원 업무는 시작되는 것 같았다 얼마 후 나이가 지긋한 의사가 들어오더니 우리에게로 다가왔다 충식실을 한참 내려다보다가 몇 마디를 물어본 후 응급실에서 기록한 진료카드를 펼쳤다 그리고 나를 불렀다 부인이세요? 네 의사의 미간에 주름이 잡혔다 부인도 참 딱하십니다 이제야 병원으로 오면 어떡합니까? 부끄럽습니다 나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그의가 소리를 질렀다 의사선생 그 여자를 탓하지 말아요 내가 숨겼소 앞으로 선생님이 날 맡을 겁니까? 예 갑작스런 그의 말에 의사는 얼떨결에 대답을 하는 듯했다 그렇다면 얘기하겠습니다 내 얼굴을 똑바로 봐요 이 얼굴에다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건 오른팔 하나뿐입니다 저 여자 23살에 난 이렇게 됐죠 이제 38이 된 저 여자는 지금까지 나 하나만 돌봐왔소 내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소? 그러니 내일로 인해서 저 여자를 남으라는 일은 없도록 해요 부탁합니다 그의 말을 들은 의사가 내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부인 제가 실언을 했습니다 나는 부끄러웠고 또 부끄러워 모두로부터 숨어버리고 싶었다 충식 씨에게도 부끄러웠고 종환 씨와 의사에게도 그리고 나 자신에게도 부끄러웠다 우선 엄선생을 주관자 씨로 옮겨야 됩니다 그동안 부인은 원무가에 가셔서 입원 수속을 하세요 의사의 입에서 중환자 씨라는 말이 튀어나오자 나는 심한 현기증을 일으켰다 응급실을 나가는 의사를 황급히 뒤쫓아 나갔다 선생님 중환자 씨라뇨 부끄러운 말씀입니다만 어느 정도 없길래 의사의 눈길은 인자해 보였으나 표정은 굳어 있었다 말 그대로입니다 남편은 중환자예요 숨이 막히는 것 같았다 언제 나왔는지 종환 씨가 내 팔을 부축해 주었다 왕케 될 순 있겠죠 종환 씨가 의사에게 물었다 아직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지금부터 자세한 검사를 해야 돼요 나중에 뵙도록 하죠 전 배진을 돌아야 하니까요 의사가 가버린 뒤에도 종환 씨와 나는 한참을 그대로 서 있었다 그가 저렇게까지 된 것은 모두 내 탓이었다 그저 보고 싶은 마음에 달려가 그에게 매달려 괜찮다는 말만 믿었다니 그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한심한 일이었다 종환 씨 그이가 날 필요로 할 때 나는 항상 멀리 있었어요 처음으로 사고를 당했을 때 그리고 지금 일도 말이에요 그이는 왜 나에게 숨겼죠 내가 얼마나 가슴 아파할지 몰랐나요 아니에요 너무 잘 알기 때문이었을 거예요 종환 씨 저희를 어떡하죠 중환자라뇨 말도 안 돼요 걷잡을 수 걷잡을 수 없이 후회에 눈물이 솟구쳐 올랐다 머릿속에는 순서도 없이 들썩이는 죄책감으로 가득했다 종환 씨가 나를 잡고 있는 손에 힘을 주었다 윤희 씨 약해지면 안 돼요 아무래도 이번 기간이 꽤 길어질 것 같은데 벌써부터 이루면 안 된다고요 윤희 씨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윤희 씨가 기운을 차리지 못하면 충식이도 나도 주저앉고 말아요 기운을 내요 자자 원무가에 갑시다 이번 수속을 해야죠 잠깐만요 그이를 보고 오겠어요 종환 씨의 손을 뿌리치고 입원실로 들어갔다 그이는 잠든 듯이 눈을 감은 채 누워 있었다 그의 얼굴을 보자 다시 가슴을 치는 죄책감이 세차게 일어났다 나는 분명 붓기가 있는 그의 얼굴을 몇 번인가 본 적이 있었다 그런데 그런데도 왜 그냥 지나쳤는가 그이가 뭐라 하든지 왜 당장 진찰을 받게 하지 못했는가 아픈 사람의 괜찮다는 말이 과연 무엇이었는지를 왜 알아차리지 못했단 말인가 그것은 고통을 참아낸다는 그리고 참을만하다는 걱정이었다 말 그대로 괜찮은 것은 결코 아니었다 나에게 아무리 중대한 일이 있었다고 한들 그를 병원으로 데려가지 못할 만큼 급한 일은 없었다 아무리 그이가 철저하게 할머니 가족들에게 감출 수 있었다고는 하지만 나에게만은 허용할 수가 없는 일이었다 내가 그의 사람임이 분명하고 또한 그이가 내 사람인데 감추고 있었다니 당치도 않은 말이다 정신을 차릴 여유가 없었다 몸은 자꾸만 휘청거리고 머릿속은 복잡하여 터질 것만 같았다 이번 수속을 해야 하기 때문이라든가 그런 것은 결코 아니었다 자신에 대한 끝없는 질책과 의혹 때문이었다 원무가의 입원 수속을 끝내자 그이는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출입이 금지된 상태에서의 초조한 시간은 차라리 내 숨통을 끊는 것만 같이 고통스러웠다 몇 년이 된 것 같은 지루한 시간이 지나자 중환자실의 문이 열렸다 그 문을 통하여 침대 하나가 의료진들에 의해 밖으로 나오고 있었다 벌떡 일어나 나가봤더니 그이였다 충식씨 침대를 따라가며 자꾸만 그의 이름을 불렀다 그러나 대답이 없었다 충식씨 저예요 또 대답이 없었다 무서웠다 이분 지금 말을 못하나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왜 제 말을 못 알아듣죠 네 말 좀 해주세요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앞에 침대가 멈추었다 그이가 눈을 뜨고 나를 보았다 그러더니 침대를 밀고 온 사람들에게 말했다 이 여자 좀 비키게 해요 아주 참을성이 없는 여자예요 그리고 다시 그는 눈을 감았다 파란색의 파란색의 수술복 차림인 젊은 남자가 나를 바라보았다 부인이세요? 네 검사가 아직 안 끝났습니다 지금은 척추와 요추 검사를 하러 가는 중이에요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병실에서 뵙게 될 테니 그곳에서 기다리십시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사람들은 조심스럽게 그를 안으로 밀어넣었다 그이가 내 뒤에 서있는 종환씨를 불렀다 종환아 저 애 좀 어떻게 해줘 윤희를 어떻게 좀 하라고 그 지경이 되어서까지 나를 챙기려는 그이는 바보가 아니면 지독하고 철저한 위선자일는지도 몰랐다 병실로 올라갔다 새벽에 잠자리에서 보이는대로 옷을 주워입고 나온 나의 모습은 실로 가관이었다 간편한 티셔츠 차림에 종환씨와 내 모습은 몇 시간도 안 가서 초취해 있었다 두 사람은 말도 하지 않은 채 담배만 피우고 있었다 전화벨이 울리자 종환씨와 내가 동시에 벌떡 일어섰다 침착하지 못한 건 나뿐이 아니었다 내가 재빨리 수화기를 들었다 여기 비뇨기과인데요 보호자 되시는 분 내려오세요 지극히 사무적인 간호원의 목소리가 끝나자 급히 비뇨기과로 내려갔다 의사가 부른 것이었다 그 의사는 우리가 흔히 종합병원에서 대학이 대학이 어려운 그런 타입은 아니었다 이웃에서 이웃에서 쉽게 부딪힐 수 있는 아주 평범한 그러면서도 중년을 막 넘어선 듯 자상한 인상을 가진 분이었다 부인께서 그동안 고생이 많으셨겠습니다 우리를 모르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있는 인사인지 모르지만 나는 의사의 말에 반감을 갖고 대답을 피하였다 그인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방광 요도가 모두 말이 아닙니다 방광에는 종양이 있는 것 같은데 양성인지 악성인지는 자세한 결과가 나와야지만 알 수 있습니다 고통이 시작된 지 꽤 오래되었을 텐데 통 몰랐습니까 의사의 말이 채찍이 되어 나의 가슴을 때리는 것 같았다 악성이라면 암이란 말입니까 종환씨는 다급히 물었다 악성이면 그렇죠 나는 이제 더 이상 지치면 안 되었다 어금니를 깨물었다 쥐가 나는 것 같은 손에 힘을 주고 주먹을 불끈 쥐었다 의사는 다시 신경외과로 가보라고 말했다 신경외과 의사는 종환씨보다 더 젊어 보였다 젊은 의사들 대부분이 그렇듯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많이 서툴고 딱딱하였다 엄충시 환자 보호자입니다 종환씨가 말했다 아 네 그렇습니까 의사가 간호원을 불러 진찰 카드를 가져오라고 하자 잠시 후 간호원이 다시 들어왔다 차트를 훑어본 의사는 고개를 갸우뚱하였다 교통사고라고 했는데 언제였죠 종환씨가 횟수를 세마는 듯 하더니 16년 되었소 라고 대답을 하였다 그동안 병원 치료는 받았었나요 아니요 내가 벌받는 학생처럼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짧게 대답했다 의사의 눈이 저런 무식한 여자 같은 이라고 하는 것만 같아 고개를 숙였다 무척 고통스러웠을 텐데 그동안 어떻게 참았는지 이해가 안 가는군요 척추보다 요추가 더 문제였습니다 치료를 쭉 받았으면 다리는 움직일 수 있었을 텐데 나는 깜짝 놀라서 뭐라구요 하며 눈을 크게 떴다 종환씨가 의사의 말을 맞고 나섰다 됐습니다 나중에 저하고 얘기했으면 좋겠군요 지금은 그만 듣겠습니다 부들부들 떨고 있는 나를 종환씨가 부축해 주었다 어찌나 내 어깨를 세게 잡는지 뼈가 으스러지는 것 같이 아팠다 나 굳게 담은 그의 턱에 격련이 일고 있었다 나갑시다 나는 그의 손에서 빠져나오려고 애를 썼으나 꼼짝을 할 수가 없었다 선생님 정말 다리를 움직일 수 있었나요 아 제 의견일 뿐입니다 종환씨가 나를 세차게 흔들었다 나가요 빨리 나가자니까 더 알려고 하지 말아요 의사의 방을 나오면서 종환씨가 잠시 멈칫하더니 고개를 돌렸다 선생님 지금은 늦었나요 이제라도 어떻게 안될까요 네 지금은 어려워요 그윽하는 소리와 함께 종환씨의 입에서 한숨이 새어 나왔다 복도로 나오자 종환씨는 나를 놓아주었다 주머니에 손을 찔러놓고 힘없이 걸어가는 우리의 고문 이종환 우리의 든든한 울타리가 휘청거리고 있었다 나는 그 뒤를 흐느끼며 따라갔다 이번 실에는 아직도 그이가 와있질 않았다 자신의 몸을 내팽개치듯이 의자에 털썩 주저앉으며 종환씨가 눈물을 닦는 것이 보였다 그이가 없는 것이 다행이었다 나는 소리내어 흑흑 흐느껴 울었다 신에게도 용서를 받을 수 없는 나는 큰 죄인이었다 종환씨가 눈물을 닦으며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바보같은 자식 진옥한 자식 이렇게 골탕을 먹일 수가 있단 말이야 아니에요 종환씨 다 다 내가 잘못한 거예요 난 그이가 웃으면 그저 기분이 좋아서 웃는 줄 알았어요 시무룩해 있으면 뭐 때문에 화가 났을까 라는 생각만 했어요 그의 눈치를 살피면서도 정말 중요한 눈치는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이는 왜 고통을 참은 거죠 왜 그렇게 허무할 수가 없었다 지나온 시간이 마냥 죄스럽고 후회스러웠다 도대체 그 사람은 몇 년을 두고 참았단 말인가 그가 참았을 고통에 비하면 내가 겪는 이러한 죄책감은 어림도 없는 것이었다 서서 걸을 수도 있었다고 의사는 똑똑히 말했지 않는가 그가 자기 힘으로 걸을 수 있기를 얼마나 갈방했는지 나는 너무도 잘 알고 있다 어느 날 간지럼을 태워보라던 그 야 간지럽다 하며 감각을 느끼던 그의 목소리에 나는 탄성을 지르지 않았던가 왜 그때 치료를 받지 않았는가 왜 한 번이라도 진찰을 받게 하지 않았던가 그가 얼굴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는 것 그땐 우리가 너무 가난했다는 것 이러한 것은 이러한 것은 이제와서 아무런 이유가 될 수 없었다 이제서야 내가 그의 여자로서 얼마나 부족한지 지금의 상황이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었다 16년이라는 세월 동안 내가 그 이를 물끄러미 내려다보고 있던 종환씨가 한참 뒤에야 말을 하였다. 중식아, 자는 거 아니잖니? 눈 좀 떠라. 날 봐, 인마. 귀찮다. 담배나 피우게 해줘. 괜찮을까? 폐는 건강할 거다. 공기 좋은 데서만 살았잖니. 종환씨가 담배에 불을 붙여서 그의 입에 몰려주었다. 그이는 담배 연기를 핑계삼아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었다. 나는 곁에서 그의 다리를 주물렀다. 이 다리를 움직일 수가 있었다니. 당신은 걸을 수가 있었대요. 걸을 수가. 그러나 이젠 늦었대요. 날 용서해 주세요. 아니에요. 절대로 용서하면 안 돼요. 윤희야, 이리 와. 그이 앞으로 가자. 종환씨가 비켜주었다. 내 말 잘 들어라. 고집부리지 말고 명심해야 된다. 너희들이 하도 부탁을 해서 여기까지 오긴 했지만 난 오래 있지 않을 거야. 며칠 있다가 퇴원할 테니 그런 줄 알고 있어. 날 여기 묶어둘 생각은 하지 말라고. 알았어? 종환씨도 나도 대답을 하지 않았다. 대답을 해. 그러겠다고. 인마, 너는 어째 점점 그 모양이냐? 주사 꽂고 누워서 한다는 말이 고작 그거야? 너야말로 명심해라. 의사 허락이 있기 전에는 절대로 여기서 못 나갈 줄 알아. 성남 방이나 병실이나 다를 게 뭐가 있어. 시키는 대로 잠자코 있으라고. 그이는 다시 눈을 감았다. 침대 옆에 늘어져 있는 호스와 연결된 작은 원형의 비닐통. 기둥에 매달려 있는 두 개의 주사약은 그가 앉을 자유마저 완전히 빼앗고 있었다. 막상 그이가 병실에 들어오고 나니 필요한 물건이 너무도 많았다. 타올, 세면도구, 물껍등과 소형 카세트 라디오라도 있어야 했다. 물건들을 챙기려면 내가 먼저 다녀오는 것이 나을 것 같아 병실을 나왔다. 대문을 들어서자 할머니는 마루 끝에 허탈하게 앉아 계시다가 나를 보자 달려나왔다. 어때? 심해요.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할머니, 그 애가 그렇게 아팠으면서도 우리 앞에서 참았던 거예요. 필요한 게 있어서 가지러 왔어요. 할머니는 어쩔 줄 몰라 하셨다. 충식 씨를 친자식같이 보살펴 주시며 정이 들대로 들었던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애통해 하셨다. 방으로 들어갔다. 깨끗이 정돈이 되어 있었다. 침대 옆에 있는 빈 휠체어가 저 혼자 방 안을 빙빙 돌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세면도구를 챙기고 필요한 물건들을 큰 가방에 넣었다. 나는 일어나 휠체어에 앉아 보았다. 아직 그의 체온이 거기에 남아 있는 듯했다. 외출한 그의를 기다리는 환상이 잠시 나를 어지럽히고 있었다. 아무 생각 없이 장식장 구석에 서랍을 열었다. 낯익은 노트가 보였다. 가끔씩 그 노트를 볼 때마다 펼치고 싶은 생각이 있었지만 외출이 정지된 그의 앞에서 감히 펼쳐볼 시간과 엄두가 나지 않았다. 노트 속에는 그의 정겨운 필적이 꽉 들어차 있었다. 그의 일기였다. 어느 때부터인가 그인은 일기에서 나를 아내로 부르고 있었다. 몇 월, 며칠 오늘은 아내가 이틀의 외박에서 돌아왔다. 무엇인지를 하나를 막고 돌아와서는 정리를 하면서 입을 잠시도 쉬지 않는다. 술이 나오고 담배가 나오고 초콜릿, 과일, 책과 카세트 테이프 몇 개. 그녀는 요술을 하는 여자같이 봉투에서 자꾸만 새로운 걸 꺼낸다. 입은 여전히 바쁘다. 우리가 젊은 시절엔 전혀 상상도 못했던 그녀의 변신이 슬프고 몇 월, 며칠 아내가 하루 만에 들어왔다. 아직 봄은 올까 말까 한데 아내의 옷차림은 매우 화사하다. 봄은 내 아내의 뒤를 부지런히 쫓아오고 있다. 몇 월, 며칠 TV뉴스 시간에 사치외려품 사용이 늘고 있다고 했다. 아내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렇게까지 허용을 부릴 수 있냐고 흥분한다. 그러는 그녀는 내게 올 때 심심치 않게 외제 물건을 잔뜩 사오곤 한다. 미제 커피, 양주, 초콜릿 오늘 내가 입고 있는 가운만 해도 일제 상표가 붙어있다. 하도 흥분을 하기에 내가 말을 걸었다. 그만 흥분해라. 이 방 안에도 네가 사온 외제 물건이 지천으로 놓여있다. 충식 씨는 괜찮아요. 대신에 내가 안 쓰잖아요. 그녀의 어이없는 억지말이 그렇게 귀여울 수가 없다. 윤희는 나의 아내지만 난 그녀의 남편이 못되고 있다. 영원히 약혼자일 뿐. 몇 월, 며칠 예전의 아내는 그저 알았어요, 그럴게요라는 말 외에는 별로 말이 없는 꽤나 수줍음을 많이 타는 여자였다. 그러나 이제 그녀는 종환이와 내가 따를 수 없게 말도 잘하고 때로는 수다 보따리를 열어놓기도 한다. 나이가 33살이나 된 그런 그녀가 나의 팔백에 하나만으로 곤히 자는 것이 신기하면서도 가엾고 미안하다. 충식 씨는 거의 매일매일을 24시간 속에 채워나가고 있었다. 그의 일기장에서는 그동안 나 자신도 잊고 있었던 지난 날의 나의 모습이 튀어나왔다. 서른이 넘어 마흔을 바라보는 나에게 그때 내 모습이 남아있으리라고는 기대하지 않았지만 거울을 보는 듯이 생생하였다. 그러자 갑자기 거울이 보고 싶어졌다. 하지만 우리는 항상 방안에 거울을 두지 않았다. 내가 그의 거울이었으며 나는 지갑에 챙겨넣는 손거울이면 되었다. 그날 따라 나는 손거울조차도 지니고 있지 않았다. 막연히 그때의 나는 아니라고 고개를 저으며 흘려버린 시간 속에 묻혀버린 나의 모습을 덮었다. 남편 나의 남편이 나를 지키고 있었다. 움직일 수 없는 육신 중에 유일하게 자유스러운 오른손으로 나조차도 잊고 있었던 나의 모습을 새겨놓고 있었다. 아내가 이틀의 외박에서 돌아왔다는 그의 일기는 뼈가 저렸을 것 같은 그의 고독을 느끼게 해주었다. 그가 날 기다린다는 생각에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었다. 언젠가는 이 일기를 다 볼 수 있겠지. 우리가 더 나이를 먹고 노부부가 되었을 땐. 그가 돌아올 것을 생각해서 제자리에 일기장을 넣고 혹시나 손을 댄 흔적이 남을까 살폈다. 병원으로 돌아오는 나는 그의 엄청난 사랑에 눈물을 쏟지 않을 수 없었다. 몇 번씩 이나 차를 세우고 어깨를 들썩거렸다. 병실에 있는 두 사람은 내가 나왔을 때의 그 모습 그대로였다. 그이는 눈을 감은 채 었고 종환 씨는 우두커니 창방만 내다보고 있었다. 내가 들어서자 종환 씨가 가방을 받으면서 식사를 하자는 말을 하였다. 전혀 내겐 밥 생각이 없었거니와 그이를 두고 끼니를 챙긴다는 것이 싫었다. 굳게 입을 다물고 있던 그이가 나를 불렀다. 가서 먹고 오도록 해. 나는 괜찮으니까. 아니에요. 전혀 생각이 없는걸요. 정 배고프면 그때 먹을게요. 그러나 종환 씨가 신경이 쓰였다. 종환 씨 잠깐 나갔다 오죠. 시장하시겠어요. 나도 생각은 없어요. 그러나 먹어야 돼요. 먹고 기운 차려야지만 이 녀석 괜찮아 라는 병을 고쳐준다고요. 그에게는 미안했지만 종환 씨를 따라서 병실을 나왔다. 지친 걸음으로 식당에 들어갔으나 결국 두 사람은 식사를 포기하고 맥주 두 병을 주문했다. 종환 씨가 기운을 차리지 못한 채 하루 사이에 많이 초췌해진 것이 나는 불안하였다. 그래도 그 사람이 버티고 있으면 나도 기운을 차릴 것 같았는데 이번 일에는 자꾸 내 눈치만 보고 있는 듯했다. 잔이 넘쳐 거품이 흘러내렸다. 종환 씨가 물끄러미 바라만 보았다. 나 역시 넘치는 잔을 보기만 하면서 탁자 모서리 위해 맥없이 지친 팔을 얹었다. 앞으로 그의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절로 한숨이 나왔다. 왠지 그이는 괜찮다거나 얼마간 입원치료를 받으면 될 거라는 확신이 서질 않았다. 반드시 의사의 무거운 목소리 때문만은 아니었다. 괜한 불안감에 질에 기운이 빠졌다. 종환 씨까지 왜 그렇게 지쳐있는지 조금은 이해를 하면서도 걱정되었다. 항상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던 사람이 아니었던가. 종환 씨가 뿜는 담배연기가 잠시 앞을 흐려놓았다. 따라돈 맥주잔에는 손도 대지 않은 채 줄담배만을 피웠다. 갈증이 났다. 한 모금을 들이키자 나를 위로하는 나의 음성이 들렸다. 그래 그동안 우린 너무 아무 일 없이 평온했어. 그래서 약간의 어려운 시기가 있는 거야. 이런 것쯤은 문제가 안 돼. 충식 씨는 이겨낼 거야. 꼭 이겨낼 거야. 잔을 두 손으로 꼭 감싸주었다. 종환 씨 힘내세요. 병실에서는 그에게 큰소리 치더니 뭐예요. 그이 정말 괜찮을 거예요. 그는 대답 대신에 웃으며 잿더리로 손을 가져갔다. 그도 목이 타는지 단숨에 잔을 피웠다. 미안해요. 윤현 씨. 그 녀석 놔두고 우리가 이렇게 약해지면 안 되는 거죠? 힘내야죠. 그런데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운지 모르겠어요. 저에게 미안하긴요. 그러고 보니 우리는 미안해 괜찮아라는 말밖엔 서로에게 한 말이 없는 것 같아요. 그가 담배값을 내밀었다. 식당에 들어와서 새로 산 담배는 몇 개밖에 들어있지 않았다. 그가 그것을 벌써 연기로 날려버린 탓이었다. 가슴 깊숙이까지 숨을 들이마셔 뿌연 담배연기를 길게 내뿜었다. 충식이 기다리겠어요. 그만 일어납시다. 네. 자리를 뜨려니 수북히 쌓인 꽁초더미가 무색하게 보였다. 그리고 종환씨의 눈길도 잠시 그곳에 머물고 있었다. 허탈한 웃음을 주고받았다. 그날 저녁 종환씨는 돌아가고 나는 집에 전화를 걸어 능숙한 거짓말로 억지 허락을 받아 냈다. 저녁에 회진을 온 의사에게 그이가 몇 가지 부탁을 하였다. 환자형 식탁을 문 가까이 둘 테니 식사를 가져오는 사람은 병실 안으로 깊이 들어오지 말 것. 필요하면 호출 벨을 누를 테니 주사를 맞는 일 외에는 간호원도 들어오지 말 것. 사람 출입을 막는 부탁이었다. 아침에 그의 성격을 엿볼 수 있었던지 의사는 쉽게 승낙을 해 주었다. 그이는 음악도 듣지 않았고 말도 하지 않았으며 간간히 그의 작은 한숨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밤이 깊은지 오래되었지만 그이를 처음 만날 때부터 지금까지를 회상하고 또 하고 몇 번을 되풀이해도 밤은 물러갈 줄 몰랐다. 그의 눈은 여전히 감겨있었지만 잠든 것 같진 않았다. 충식씨 가만히 그이를 불러보았다. 응? 눈 뜨고 날 좀 보세요. 자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어서요. 비곤할 텐데 눈 좀 붙여라. 당신 나한테 화났어요? 싱겁긴? 아니에요. 당신이 화를 안 내도 내 잘못은 너무나 커요. 날 절대로 용서해주면 안 돼요. 아 답답해. 그이가 깊은 한숨과 함께 탄식인지 말인지 모를 소리를 내뱉었다. 네 생각만 하면 난 답답해. 널 어떡하니? 연이야 널 어떡하면 좋으니? 나는 그의 얼굴 가까이 다가가서 나의 뺨을 비볐다. 아직도 날 몰라요? 난 당신만 있으면 끄떡 없어요. 만약에 내가 없어지면 어떡할래? 그의 얼굴에서 우리의 눈물이 섞이고 있었다. 몇십 년 후의 일을 지금 걱정할 건 없어요. 그건 아주아주 나중에 일이잖아요.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주무세요. 그의 젖은 눈에 나의 입술을 갖다 대었다. 그날부터 나는 충식시의 팔베기를 할 수가 없었다. 대신에 왼팔을 뻗어 내가 나의 팔을 베고 누웠다. 이튿날 종환씨는 새벽역에 병실로 다시 와주었다. 그는 그의 침대 옆에 앉아서 가끔씩 인마 짜식 이라고만 할 뿐 별로 말없이 있다가 회사에 출근을 해야겠다고 했다. 현관까지 내려간 나를 보며 검사 결과가 오후에나 나올 테니 2시쯤 다시 오겠다고 했다. 회사 일을 걱정하는 나에게 종환씨는 3일간만 결근 허락을 받아야겠다며 쓸쓸히 웃음 지었다. 그의 하얀 와이셔츠가 아침 햇살을 받아 눈이 부셨다. 오후가 되도록 우리를 찾는 연락은 없었고 나는 자꾸 수다를 떨었지만 말에 앞뒤가 맞지 않았다. 목소리도 안으로 안으로만 기어들어가고 있었다. 오후에 2시가 좀 지나서 종환씨가 나타났다. 그는 3일간 같이 있어줄 테니 날더러 교대를 하자고 하였다. 그러나 검사 검사 결과 때문에 듣는 둥 마는 둥 하였다. 우리 세 사람 중에 누구 하나만이라도 기운을 낸다면 좀 나을 텐데 두 사람의 침묵보다 세 사람의 침묵은 더 큰 무서움마저 느끼게 하였다. 저녁 회진을 들어온 의사는 나가면서 나를 불렀다. 의사의 방 앞에서 기다리는 시간은 나의 피를 마르게 하였다. 담배를 물었다. 종환씨가 라이터부를 태워주면서 골초가 다 되었군 하고 중얼거렸다. 저만치에서 낯익은 흰 가운의 무리들이 걸어오고 있었다. 담배를 끄고 일어섰다. 들어오시죠. 두 사람은 의사를 따라 안으로 들어갔다. 의사는 머뭇거리다가 힘들게 입을 열었다. 많은 환자들 중에서도 유난히 신경이 쓰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엄선생도 그렇군요. 검사 결과는 몇 시간 전에 나왔는데 부인께 어떻게 말을 해야 좋을까 생각하다가 이렇게 한가한 시간을 택했습니다. 다행히 친구분도 계시고 하니 부인 걱정은 안 하겠습니다. 검사 결과는 아주 비관적입니다. 문제가 생긴 부분이 하나둘이 아니에요.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 할지 난감할 정도예요. 방광은 종양이 아닌 것 같지만 그 밖의 기타 조직이 모두 말썽이라서 힘이 들겠고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요추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간의 기능도 형편없고 그동안 고통이 심했을 텐데 참고 견딘 생각을 하면 참으로 답답하군요. 물론 우리는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남아 하는 말은 믿진 마시되 각오는 하고 있어야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기간은 앞으로 3개월 입니다. 신경외과 에서는 수술 기간이 지났으므로 5개월로 잡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3개월 5개월 이라뇨. 뭐가 남았단 말씀인가요? 그 후에는 기대를 걸지 말란 얘기입니다. 부인. 선생님 전혀 방법이 없나요? 종환씨의 목소리는 알아듣기 힘들 정도로 심하게 떨고 있었다. 우리가 힘을 쓰고 있는 중이니 앞으로 2, 3일 더 지켜봐야겠죠. 하지만 기대는 갖지 마십시오. 나는 의사가 정확한 답변을 함에도 불구하고 전부가 동문서답으로 들렸다. 답답했다. 주위의 사람들이 지금 나의 말을 못 알아듣고 있는 것이었다. 방에서 나오자 우리는 뒤뜰로 나갔다. 땅바닥으로 내렸던 더위는 가히 질식을 할만했지만 나갔을 땐 이미 저녁 무렵이었다. 직선 방향으로 반듯한 건물이 눈에 띄었다. 건물 자체보다는 문으로 드나드는 여인네들의 옷차림이 선뜻 다가왔다. 소복이었다. 저것이 영안실이구나. 불길하고 무서웠다. 그의 팔베개를 못한 지 2개월 동안의 병실생활 그의 고통 그의 침묵을 더이상 옮기지 못하겠다는 것을 여기에서 밝혀둔다. 미안하게 생각한다. 나는 이 부분에서 몇 번이고 내가 쓰는 글을 멈추려고 하였다. 이미 출간이 된 상권을 모두 거두어드리고 싶었고 그런 후 먼 길을 떠나고 싶었다. 그러나 이미 약속이 되어진 일이니만큼 나의 방황과 후회는 계속될 수 없었다. 또한 나머지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것이 도리라고 믿으며 2개월 동안 그와의 마지막 추억을 혼자만 간직하고 싶은 나의 욕심을 이해해주길 바라면서 그 부분의 이야기를 그대로 옮긴다. 그이가 입원한지 한 달이 조금 지나서 종환씨는 출근하기 전과 점심 약속이 없는 날은 낮시간까지 하루에 두 번씩 다녀갔고 퇴근 후에는 거의 들리지 못하였다. 중책을 맡은 직장이 있고 아내와 아들이 있는 그가 그의 의무와 책임까지 투자하는 걸 우리는 진심으로 원치 않았다. 종환씨와 나는 그이가 입원한지 두 달이 되어오자 잔뜩 긴장을 하고 있었다. 병실 출입은 그의 부탁을 받은 의사의 지시로 철저히 통제되었다. 저녁 회진이 끝나면 바로 주사를 맞은 후부터 아침 회진까지 아무도 들어오지 못했다. 그날 저녁에 그이는 제발 집에 가서 푹 쉬고 볼일도 다 본 다음에 다음날 늦게 오라는 부탁을 여러 번 하였다. 내 말 들어라 윤이야 그래야 내가 편하단 말이야 제발 오늘은 집에 들어가 알았어요. 알았어요. 집에 갈게요. 대신에 불편한 일 있으면 벨을 누르셔야 돼요. 벨 누를 뗄 뗄 뗄 주사바늘 조심하셔야 되고요. 마음이 놓이지 않았지만 나는 집으로 오기 위해 일어섰다. 윤희야 네 윤희야 네 충식씨 미안하다 그의 얼굴을 쓰다듬어 주었다. 저도요. 10분만 있다가 갈래? 그럴게요. 그는 계속 윤희야 미안하다라는 말을 하였고 나는 저도요 하면서 그의 얼굴을 자꾸자꾸 쓰다듬었다. 이제 가봐. 내일 서둘러 오려고 하지 말고 오후 늦게 천천히 와야 된다. 문을 막 열려고 하는데 그의 목소리가 들렸다. 인마 네 내 내 방에 가면 서랍에 일기장이 있다. 그 안에는 우리의 일만 적혀 있단다. 내가 왜 일기장을 너에게 보여주는지 그 이유는 내일 가르쳐주마. 됐다. 잘 가라. 잘 가 윤희야. 너무도 고마워 눈물이 나왔다. 고맙다는 말도 못하고 병실 나왔다. 아무리 한여름의 날씨라 하지만 더위는 더위는 해도 해도 너무 했다. 1984년의 여름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때의 폭염은 생각하기도 끔찍할 것이다. 집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찾는 곳은 욕실이었다. 찬물은 끼얹을 때뿐 여전히 숨을 막히게 하였다. 가족들의 가족들의 의심에 찬 눈길을 피해 일찍 불을 껐다. 3개월 5개월 벌써 2개월이 지났다. 가슴 속에서는 죽음을 쫓는 굿이 한창이었다. 잠을 잔 것인지 아니면 밤새 꿈속을 헤맨 것인지 이튿날 아침에 머리는 너무나 아팠다. 안방에 불려가 한바탕 꾸중을 두른 후 휘청거리는 걸음을 끌며 다시 내 방으로 왔다. 여기저기 몇 군데 전화를 걸고 외출 준비를 하려는데 도대체 몸이 움직여주질 않았다. 심한 통증은 멈출 줄을 몰랐고 편도선은 부어서 침을 삼킬 수가 없었다. 시계를 보았다. 벌써 열두시를 넘고 있었다. 서둘러 방을 나왔다. 성남으로 바삐 차를 몰았다. 한때 우리의 사랑을 더욱더 다짐하게 해주었던 시를 그에게 읽어주기 위해 시집을 몇 권 가지고는 할머니와 얘기할 틈도 없이 다시 차를 돌렸다. 삼개월 오개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우리에게 두 번 다시 그런 형벌은 안 내릴 거야. 하마터면 병원 정문의 기둥을 들이받을 뻔하였다. 엘리베이터 앞은 많은 문병객들로 붐비고 있었다. 천천히 계단을 올라갔다. 병실 문을 노크할까 하다가 그냥 열었다. 안으로 들어가려다 말고 걸음을 멈추었다. 되돌아 나오려고 하는데 창가에 내가 꽂아둔 안개꽃이 보였다. 잘못 들어온 게 아닌데 얘는 어딜 갔지? 엘리베이터 맞은편에 있는 안내 창고로 뛰었다. 저 여보세요 엄충식씨 어디 갔어요? 다리가 어찌나 떨리는지 무릎이 자꾸 구부러지는 것 같았다. 어머 그럼 모르셨어요? 간호원의 눈이 놀라고 있었다. 뭘요? 빨리 중환자실로 가보세요. 중환자실이 어디예요? 아니에요 알아요. 나는 계단에서 몇 번을 주저앉았다. 중식씨 안 돼요 안 돼요 중식씨 계단을 올라오던 어느 여자가 날 부축해 일으켜주었다. 아주머니 저 좀 도와주세요 걸을 수가 없어요 중환자실로 중환자실로요 중환자실에 문을 열었다. 푸른 가운 차림에 여자가 날 못 들어오게 막았다. 저 여긴 들어오시면 안 되는 곳이에요. 나가세요. 엄충식씨 엄충식씨 여기 있죠? 그분 가족 되세요? 네 제 남편 이에요. 어머 어떡하지 안치실로 가보세요. 안치실? 네 시간이 꽤 되었는데 거기가 어딘지 난 몰라요. 데려다주세요. 간호은은 잠시 망설이더니 내 팔을 잡았다. 계단을 내려가고 병원뜨를 지나면서 간호은이 말을 건넸다. 왜 병실을 비우셨어요? 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자살을 생각하셨겠어요. 자살? 자살이요? 그럼 그이가 욱하는 소리와 함께 나는 어디론가 뛰고 있었다. 병원을 오가는 사람들의 내 머리가 부딪히기도 하고 낯선 문상객들에게 나의 몸이 마구 부딪혔다. 발밑에서는 크나큰 건물이 휘청거렸다. 그리고 어둠 뿐이었다. 무서운 천둥 소리가 쉴 새 없이 으르렁거렸고 짧은 번개뿔이 실성한 한 여자를 희롱하고 있었다. 어둠이 문상객들의 시간을 홍영연 욱하는 잔 eman